60번. 넓이가 40인 정사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1개의 정사각형과 합동이 4개의 직가사각형이 이루어졌다. 정사각형 1개와 직가사각형 1개의 넓이가 같을 때 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해봅시다.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일단 C제곱은 4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변의 길이는 A-B가 되죠. A가 B니까 A-B. 그러면 A-B의 제곱. 직가사각형 1개의 넓이는 1분의 1AB와 같잖아요. 자 그럼 전기를 합시다. 좌변 정기하면 A제곱-2AB 플러스 B제곱은 2분의 1AB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B 플러스 B제곱은 0 1, 2, 2,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2B 그 다음에 2A-B는 0 되고 A는 2B 또는 B는 2A죠. 지금 우리가 지금 A를 길다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러면 A는 2B 이게 되어야 되죠. 이거는 필요 없고 A가 B보다 크다 할 때 A는 2B입니다. 자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피타고루스 정리해서 여기 피타고루스 정리해서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C제곱은 어차피 이거는 40이잖아요. 그죠? 40 그리고 A는 2B를 했잖아요. 여기 넣게 되면 2B를 넣으면 2B제곱 되고 B제곱은 40 그러면 5B제곱은 40 B제곱은 8 그러면 B는 2Root 2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B는 2Root 2 직각상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자 그러면 A도 구해야 되네. 그럼 A는 2B니까 4Root 2 A하고 B잖아요. 그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자 그러면 A 다하기 B는 4Root 2 다하기 2Root 2 는 6Root 2가 됩니다.